싸움과 2개의 생활을 알아내고 수소 헬스 자기는 3개가 이상이 있어요 잘 먹기가요 기회전으로 Selected 낭뎌 구도 되기 때문에 제 수소입니다 negotiating, 저거는 제가 싸운 건데 엄마랑 파이데이에 이렇게 와서 재밌는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파이데이 행사에 많은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준비한 담당자로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이 반복되는 수에서는 자개의 의미 있는 숫자별로 잡봐요 자개를 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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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파이데이 입니다. 수아 기호 인데요. 부모님들 아이들 같이 손잡고 많이 오셨는데 재밌게 즐기다 가십시오. 네 고맙습니다. 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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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월 14일을 파이데이라고 합니다 울산수학문화관이 만지고 생각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